2 3 4 5 6 7 8 9 그냥 끊어잡는 정도라면 그러면 이제는 백이 완전히 살았죠 네 어 김기범 선수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백이 살게 되면 여흑이 여기도 선수가 아니거든요 아까 여기 지금 이 끊어 잡는 게 뭐 집으론 가장 이득인데. 또 유사시에는 이쪽으로 선수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여기를 뒀을 까요 이쪽을 두다 말고 백이 처음부터 튼튼하게 입구 자루 붙여둔 형태가 확실히 좀 튼튼했네요 뭐 상대가 잘못 둔 것을 뭐 나중에 좀 시차는 있었지만 나중에 결국은 받아준 골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도 문제지만 여기 흙이 먼저 둬도 이게 어디를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쪽을 살리자니 이쪽이 끊기고 이쪽을 살리자니 이쪽이 끊기고 우변 쪽 살아두기 전에 좌변에 먼저 수읽기를 해두는 모습입니다 먼저 가요 어차피 흙이 잡으러 와도 폐맛이 남아있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최정선수는 이걸 잡으러 가면 패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길 둬서 여기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먹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지금 다 못 살아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받아주면 그 다음에 살더라도 지금 이 교환이 득이라 그 뜻이죠 김기범 선수는 지금 마지막 초입기인데 마지막 몇 수는 계속해서 백이 좀 주도권을 가진 모습이고요 젖혀 있나요? 젖혀 있는 자리가 일단 모양상은 워낙 기분 좋은 자리죠 아 그냥 뚫어버리네요 지금 김기범 선수는 여기서 이제는 후수 뽑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뭘 뜯어먹히더라도 선수를 뽑아야 되는데 후수 뽑았다가는 지금 여기 다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거 살려주면 완전 망한 거죠 중앙도 거의 잡히기 직전이니까요 아 이게 갑자기 돌이 붙으니까 아 김기범 선수 갑자기 좀 마지막 초입기에 순식간에 형세가 바뀌네요 순식간에 형세가 바뀌네요 다른 곳을 한 번 둬서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건 끊기면 어떻게 되죠 끊겠죠 그리고 여기 또 뭐 이렇게 두면 이제 이 폐가 남아 있는데 뭐 당장은 뭐 이쪽이 크기 때문에 흙도 지금 수순 자체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곳 날짜를 가면서부터 그 이후에 이제 자꾸 중앙 쪽으로 돌이 오니까 확실히 최정 선수가 최정 선수의 착점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김기범 선수보다는요 이제 여기 늘어서 이 흙돌은 완전히 살았어요 여기를 찝어서 여기가 이렇게 돌이 있다고 할지라도 돌려치게 되면 아 근데 돌려치는 게 100% 선수는 아니네요 잡으러 갈 수는 있는데 그냥 두시면 될까요 그래도 뭐 그렇죠 그냥 붙여서 이렇게 사는 게 있죠 이건 이제 살았는데 100이 지금 이쪽을 두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이걸 아 그것까지 이제 막아놓고요 이제 흙이 이걸 둬서 살면 100도 여기를 둬서 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 돌이 연결이 이렇게 연결했다가 푹 끊어버리면 다 잡힐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중앙 흙돌이 살아도 지금 하변 쪽에서도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확실히 우변에서의 늘었던 한 수가 좀 영향이 큽니다 класс 이렇게 jutime 이렇게 pueden atellites 절 받은 짜